안녕하세요 여러분, 다니엘입니다. 오늘 영상에서는 우리가 정말 많이 쓰는 표현들이 있어요. 야, 신경을 좀 더 써봐. 신경 좀 더 써줘. 더 성의껏 해달라는 얘기지. 우리나라 분들이 정말 많이 하는 표현인데 신경 하면 또 이제 my nerve, my nervous 뭐 이런 거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그런 표현은 영어로 뭐라고 하면 go the extra mile go the extra mile extra 하면 여러분 추가해 추가해 뜻이잖아요. 네가 신경을 좀 추가적으로 더 써라 아니면 노력을 좀 추가적으로 좀 더 해라 할 때 go the extra mile 쓸 수 있다는 걸 여러분도 알고 계셨으면 참 좋겠어요. 왜냐하면 우리가 많이 쓰는 표현인데 영어로 우리가 만들라고 하면 잘 안 만들어지는 표현이거든요. 그래서 go the extra mile 야, 신경을 좀 더 써줘 더 노력해봐 라는 표현 잊지 마시고 한번 사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. Alright. Thank you. Have a great day.